너는 형 왁구가 맘에 안들어 이병 안준호 기구 잘못했어 박사 똑바로 입깍 깨물어 죄송합니다 너 쥐핑할래? 하겠습니다 우리 10명 잡아보자 오케이 DP가 뭔데? 탈연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6분 한병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선수 맞습니다 아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맞냐 그냥 냉방이 호딩 아닙니까? 맞아 좀 지내 이렇게 열심히 잡는 겁니까? 10분의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